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7장 8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8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8절에서 15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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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심령, 우리 가정, 우리 생업, 우리 교회가 분쾌해달라고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 이사야 47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쁜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린 일도 모리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 지어다. 이 말씀에 나타나는 너는 누굴까요? 나쁜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이 나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바벨론 나라를 가리키죠. 바벨론 제국을 단수 대명사로 불러서 바로 이 바벨론의 이 말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오늘 본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갔었던 강대국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를 거기에서 구출할 힘이 없었어요. 어떻게 약소국이 거대 제국과 싸워서 스스로를 구출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70년 만에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고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70년이 바로 선자를 통하여 주신 포로 기간 동안이었어요. 70년이 찾아 이제 약속이 성취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한 나라 한 왕을 일으키셨는데 그 나라 이름이 뭐라고요? 바사 페르시아를 가리키고 그 페르시아의 왕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코레스 사이러스라고 하는 일반 역사도 나오는 바로 페르시아 제국의 사이러스 왕을 통해서 바벨론을 하룻밤에 무너뜨립니다. 하루아침은 아니고 하룻밤에 어떻게 그 거대한 제국이 붕괴되듯이 그렇게 무너질 수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신생 제국인 페르시아를 일으키고 거기에 코레스라고 하는 바로 이사야의 말씀 속에 나온 그 이름입니다. 코레스라는 인물이 역사 속에 등장하기 200년 전에 실제로 코레스라는 이름이 이사여서에 나타나요. 내가 코레스라는 한 사람을 일으켜서 그에게 왕권을 주고 그를 통해서 나의 뜻을 성취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바로 그 바벨론을 가리켜요. 왜 바벨론이 무너졌는가? 왜 바벨론이 그렇게 함락되었는가?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여러분이 읽으신 이 8절 말씀에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라고 말하였던 바벨론의 교만 때문이었어요. 교만하면 망한다 라고 하는 개인이든 나라든 가정이든 교회든 교만하면 망한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성경은 나팔처럼 울려 퍼지게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 다니엘 선지자도 마찬가지. 제국의 열강들의 흥망성세의 배후에는 이면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영적인 법칙. 개인과 나라가 다 해당되는데 교만하면 망한다. 바벨론이 너무너무 교만해졌습니다. 그 교만이 하늘을 지를 듯 했어요.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나뿐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도다. 그런데 워낙 경제적으로 용성했었거든요. 사치 활락에 빠졌습니다. 무사태평 했었어요. 세상 나라든 다 그렇게 흥망성세의 과정을 거칠지 몰라도 우리는 언제까지나 제국으로 초강대국으로 세계 위에 군림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남편을 잃는 일이나 자녀를 잃는 일이 없을 거다. 8절 하반절에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리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지어다. 과부로 지낸다. 자녀를 잃어버린다. 어떤 내용일까요 여러분? 남편을 잃는다는 것. 자식들을 잃는다는 것. 그것은 바로 나라의 경우에 국권과 백성들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한 나라가 나라로서 세워주려면 국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국권을 우리는 잃어버리지 않을 거다. 우리는 언제까지나 과부가 되지 않을 거고 자식들을 잃어버리지도 않을 거다. 라고 자부하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9절에 이렇게 심판을 경고하시죠.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날의 호련이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사슬과 많은 진언을 베풀지라도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한날의 하룻밤이 일어난 사건이에요.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하고 메대왕 다리오, 다리오스라고 하는 이 왕이 연합국을 이루어서 기습적으로 바벨론 성을 침공하고 그리고 함락시킵니다. 이연이 말씀 그대로예요. 한날에 호련이 자녀를 잃으며 자녀를 잃는다는 건 뭐라고요? 백성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리고 과부가 된다. 어떤 뜻이라고요? 국권을 상실하게 된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실제로 바벨론 제국이 완전히 퇴장을 해버리고 맙니다. 성경은 개인이든 나라든 교만하면 망한다고 하는 법칙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한국의 근대사를 통해서 또 지금도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인물과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교만하면 망한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도 이 법칙은 날마다 확증이 됩니다. 내가 교만해지면 하나님은 그 교만이 필연적인 결과인 폐망이 내게 덮쳐오지 않도록 내 마음이 자고해지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 마음을 낮추시는 작업을 날마다 진행하십니다. 남은 모르죠. 그러나 내 내면 세계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는 안다는 거죠. 사업이 잘 되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성공의 성공을 거듭하고 그럴 때 자기가 아무리 그렇게 하지 않으려 해도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의 본성 죄성의 뿌리는 바로 교만인데 내 마음이 자꾸 높아지고 교만해지고 자고해지면 하나님의 것을 그대로 두시지 않으시죠. 그대로 두면 필연적으로 멸망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 내 마음 속에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들려주시고 환경을 통하여 내 주위에 일어난 모든 사건과 사람들을 통하여 내 마음을 낮추시고 또한 낮추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이 세상 속에 역경을 통과하게 하는 이유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입니다. 신명의 8장 말씀대로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는가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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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낮추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국은 그 마지막은 마침내 우리에게 무엇을 주게 하시기 위함이라고요? 복을 주게 하시기 위함이라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를 높이시리라. 성경은 거듭 거듭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이 바벨론의 폐망에 대한 것이지만 그것은 고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일어났었던 고대한 사건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바로 오늘을 사는 나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오직 이것을 의지해서 살아야 되지 이것을 의지해서 살다 는 망하게 된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본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혜가 너를 유혹하였음 이미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종교가 없는가 다 종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종교의 이름이 뭐라고요? 그 종교의 이름이 아신교래입니다. 아신교 아신교가 뭐예요? 자기 하차에 믿을 신자 자기를 믿는 종교 다 무신론자 같아도 실상은 다 아신교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망한다 무너진다 붕괴된다 함락된다 자기도 자기도 모른 사회에 심판이 내게 엄습한다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자기 악으로 스스로를 견고하게 세울 수 있다 하는 자에게 경고를 주시고 반대로 이것을 의지하며 사는 자에게 약속을 주신 말씀이 10편 52편 7절 8절에 나타나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0편 52편 7절 8절 말씀 구약성경 840면 10편 52편 7절 8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40면 10편 52편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오직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제 악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던 자라 하리로다 오직 나는 하나님이 집에 있는 푸른 감남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지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두 사람을 대조해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먼저 한 사람 7절에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오직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무엇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던 자라고요? 제 악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던 자 성경이 말하는 악은 도덕적인 악 윤리적인 악 보다도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버린 악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며 사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악의 뿔이죠. 정반대로 이 사람은 또한 어떻게 살아가는가 8절 말씀 오직 나는 하나님이 집에 있는 푸른 감남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무엇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했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푸른 감남나무 같다는 거예요.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은 아무리 잘 되는 것 같아도 나중이 처음보다 형편없게 돼요. 반면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잘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서나 내 나중은 심의창대하리라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을 두고 사람마다 처음에는 좋은 것을 내고 나중에는 나쁜 것을 내지만 당신은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인데 그렇게 하나님의 인재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며 사는 자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잘된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가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두 가지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고 자기 악으로 스스로를 든든케 견고케 하는 그런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로 회교하고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이 집에 심겨진 푸른 감남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인재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며 살 것인가 여기 세상 사람들은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살아가는 삶의 모습 내 마음까지 속속들이 들여다보신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누구를 기뻐 하시는가 자 자기를 의지하는 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스스로를 경곡해 세우려는 자 능력이 있고 재능이 많고 머리가 지혜로 번뜩이고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기뻐하신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 성경 속에서 발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10편 147편 11절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0편 147편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0편 147편 11절 말씀 구약성경 908면 10편 147편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경애하는 자와 그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도다.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시는가 말이 힘을 질고 아니하시고 사람이 다리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재능과 능력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지혜와 지식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시는가 자기를 경애하는 자와 그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흥율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 이니라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애하고 그 하나님의 인자심을 바라고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인자심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권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 하나님 저희들이 오직 하나님의 인자심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흥율하심을 의지하고 겸손해 하나님의 공급을 의뢰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애하는 자 그 인자심을 바라고 의지하는 자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께서 병상에 있는 제 연약한 지체들을 흥율이 여기셔서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하나님이 능하신 손안에서 겸손히 살며 하나님의 공급을 의뢰하며 하나님이 인자심을 의지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중국의 중국의 박요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첨탑 세우는 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가오는 붕회를 위해서 강사목사님을 위해서 우리의 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막 migration nav임 한다 거의 상관회로 마 세계 위협 가르침 세우는 잘 신 اص tom